자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얘기하시면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서 오십니까? 구성리에서 온 이정희입니다. 네. 이정희 언니 나오셨어요. 구성리요? 내수가는데? 네. 내수가는데. 네. 구성리. 구성리는 뭐가 좋아요? 그냥 저기 자연 친환경죠. 친환경 모든 게? 모든 게 친환경. 아 공기도 좋고? 네. 아 모든 채소도 막 그냥 가꿔서? 네. 심어서? 네. 그냥 안 씻고 먹어도 되는데. 안 씻고 먹어요? 네. 걸음은 뭘로 주는데? 그냥 걸음 안 주죠. 걸음도 안 줘요? 네. 그럼 잘 자라요? 네. 그래도 잘 자라요. 땅이 좋나 보다. 땅이 좋지. 오 그러시군요. 그래서 우리 김장도 다 거기서 그냥 밭에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거를 자급자적 하는구나. 네. 아 알겠습니다. 자 우리 이정희 언니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? 사람밖에 난 몰라. 오로지 그냥. 오로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딱 한국이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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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오로지 한 번만 불러요? 딴 것도 있는데. 이거 오늘 둥강. 아 딴 것도 있긴 있는데. 네. 자 가보도록 합시다. 네. 사랑밖의 남몰라. 자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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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도 아닌 것도 아냐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을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야 할 수 없어 당신 밖엔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에 울어주던 단 한 사람 그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그대는 깨지 말아요 당신이 어느 하나 기다려서 서로 웃어 올 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마음은 사라질까봐 사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와 아니 애절하게 불렀어요 정말 애절하게 불렀는데 자 봅시다 네 뭐라고 나오나 좋아요 박자음정 담에 술 조금만 드시고 술 얼마나 드셨습니까 술 안먹었어요 술 안드셨는데 술 안드셨는데 술 드신거 같아 지금 분위기가 나 너무 나 우리 신랑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신랑분을 자 신랑분한테 한마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아 나 당신땜에 이 세상 살아 어 당신땜에 이 세상 살아 야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 남자들은 그죠 나 진짜 여기 우리 신랑 여기 아팠는데 자기가 실제갖고 꼬꼬라져 있어 지금 꼬꼬라져 계세요 남편분이 꼬꼬라져 있어요 점수는 봅시다 네 82점부터 83점 74점 아 애숙하게 쏴야 돼 언니 쏘고 들어가세요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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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올라왔대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보다 뭐 쏴야 돼요 내가? 아 아니 술 한병씩 돌릴거에요 알았어 술 한병씩 돌려 네 알겠습니다 돌려요 아 기분좋게 그냥 화끈하게 그냥 돌려 어머 아니 근데 어디가셨어요 아니 아니 어디가셨어 아니야 여기 턱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간줄 알았어 나 지금 아 이거 안보여서 아 이게 어디가야 되지 이거ensored 아니 턱이 너무 높아 아기 래지 앗 그 그